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에요 오늘은 다가오는 할로윈데이를 맞아 제고랜턴 호박무드 등을 만들어보았어요 불빛을 내는 작은 소품을 이용하면 분위기가 더욱 좋아지는 것 같아요 클레이로 만드는 제고랜턴 호박무드 등 그럼 만들기 시작해요 클레이로 만드는 제고랜턴 호박무드 등을 만들어보았어요 그리고 랩을 제고랜턴 호박무드 등을 만들어보았어요 그리고 랩을 제고랜턴 호박무드 등을 만들어보았어요 랩을 제고랜턴 호박무드 등을 만들어보았어요 들어서 매우zus motherfucking h keywords 랩이 아 decep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